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80페이지 기차타기 기차를 타고 기차가 뭐 하려고 그래요 또 몰라 아무렇게나 받아봐 그거잖아요 어둠을 헤치고 이거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행표를 주세요 여행 중에는요 지금 우리가 무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오비우스한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는 티켓을 사고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한테 티켓을 달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요 그냥 그 티켓의 종류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쵸 뭐 티켓 사는 부스에 가서 My name is I am from Korea I am here with my friend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께 영어를 가르쳐 놓으면 어머니 가서 그러실 것 같아요 It's so good to see you here 처음 각 잘생겼네 You look so nice How old are you? Where do you leave you? Are you married? 막 이러면서요 언제 집에 놀러 오시게 그러면 내가 담근 김치가 있는데 좀 나눠드리리다 근데 나는 지금 순간 어머니 목소리로 들리는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 보신 것 같이 얘기하시네 아 그러니까만요 왠지 엄마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뭐 예쁘게 생겼네 남자인데 자 그래서요 LA로 가는 티켓이요 A ticket to LA 그쵸 그냥 간단하게 A ticket to Los Angeles please 그냥 please 붙여주면 되죠 자 그냥 그냥 LA 해도 되죠 그쵸 자 따라서 우리가 표를 끊을 때의 두려움은 이제 없고요 자 여기서 잔기술을 몇 개 더 배워볼 거예요 자 기차표라면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네 자 원웨이냐 투웨이냐 원웨이 티켓 네 할 줄 알았죠 네 원웨이냐 투웨이냐 네 원웨이 티켓 to Los Angeles please 원웨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무슨 뜻인가요 편도 편도죠 그쵸 그냥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다시는 오지 마라 네 자 그래서 올려면 걸어와야 돼요 아하 이런 경우 원웨이 티켓이죠 예를 들어서 갈 때는 기차 타고 가는데 올 때는 친구랑 같이 비행기 타고 올 예정이라면 원웨이 투 Los Angeles please 하면 되겠네요 자 원웨이의 반대말은요 원웨이의 반대말 사실 투웨이가 아니고요 라운드 트립이죠 아 그렇죠 라운드 트립 티켓 라운드 트립 티켓 please 자 그래서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원웨이 티켓이냐 라운드 트립 티켓이냐 원웨이 티켓이냐 라운드 트립 티켓이냐 원 웨이 티켓이냐 라운드 트리프 티켓이냐 만약에 티켓이 여러 장이라면 원 웨이 티켓 혹은 라운드 트리프 티켓 세 장 주세요 자 라운드 트리프 티켓으로 세 장 주세요 하면요 그렇죠 자 네 장 주세요 하면요 for one way tickets please 혹은요 for 라운드 트리프 티켓s please for 라운드 트리프 티켓s please 그렇죠 쉽네요 쉽죠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서면 왜 이리 입이 안 떨어지는지 그게 문제예요 정말 자 그래서요 티켓 이거 저거 계속 사서 다니기 네 불편하다 하면요 원 데이 패스가 있죠 그렇죠 모모모 띠리리 패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기간 동안에 혹은 그 지역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원 데이 패스 please 원 데이 패스를 주세요 원 데이 패스 please 자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let's see you next time let's see you next time 아멘